다육이로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던진의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사장님하고 분갈이합니다. 분갈이할 다육은? 이 다육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시그린. 다부택도 아이시그린. 우리 사장님도 아이시그린. 근데 아이시그린이 처음에 다 본수가 얘가 약간 몬스터인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종자는 몬스터 종자로 들어온 건 아니죠 사장님. 그냥 아이시그린으로 왔는데 모양새가 약간 이상해. 저는 약간 아이시그린 철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그 다음에 아이시그린 복륜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얘는 항상 몬스터예요. 몬스터금만 있었죠. 그런데 약간 철화끼가 있어서 다부택이 찜. 이렇게. 저는 아이시그린을 참 좋아해요. 아이시그린 처음에 나왔을 때 사장님 이거 인기 많았나요? 많았지. 이뻤지. 이뻤지. 이뻐 그리고 지금도 묵으면. 묵으면 얼마나 이쁘다 이거. 너무 예뻐. 약간 좀 얘도 좀 까탈 아닌 까탈? 아하. 좀 약하다 그래야 되나? 아하. 진상 부리는 거하고는 좀 틀려. 좀 약하다 그래야 되나 몸이. 아. 약체? 응. 좀 그런 아이. 물 되게 조화를 하지 않고. 바닐라비스랑 좀 비슷한 느낌? 응. 그래서 위에서 물 주면 피리 털어줘야 되고. 으흠. 차라리. 이런데 물이 고이면 안 돼. 차라리 백분이 덕지덕지 붙은 애들은 오히려 강하거든요. 그럼 그거 자기 모아야 되고 그런 건데. 먼노랑 라우 이런 애들은 차라리 나은데. 이렇게 애증간에 한 애들이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예쁜 뽀얘죠. 맞아요? 아주 뽀얘지죠? 저는 아이시그린을 너무 좋아해서 아주. 이거 외도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군생으로 피리 좀 키워보시고. 사이즈 좀 큰 애들 키워보시고.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난 아이시그린 묵은 게 많이 있었어. 어디 갔어요? 다 팔았지. 응. 원로만큼 예쁘니까. 너무너무.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사장님. 지금 우리 추석 딱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 계절에 우리 다양맘들이 뭘 해야 돼? 지금 이제 이뻐질 일만 남았으니까. 분갈이도 해주고 물도 충분히 매겨. 아마 깨워놨을걸 거의. 다 깨워놨을걸. 애호녀매들도 그냥 이파리들이 달라. 아주 그냥 나 죽었어요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파리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펴지는 거 보면. 나 죽었어요 하는 애들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 깨워놨을걸. 그래서 간수를. 간수를 조금 여러분들 신경써서. 그러니까는. 간수법을 좀 있어? 처음부터 100% 확 줘? 이제는 서서히 깨워라 하는 단계는 지났고. 뭐 살찌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찌워야되지. 많이 먹여야지. 가을에 뭐 말만 살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육이도 그냥 지금 막 먹여야 돼. 막 먹이라고 하니까. 또 초보 다육맘들이 멍뚱하게 물 주실까봐. 좀 그렇지만. 아니지. 분갈이 막 하고. 얼마 안된 그런 애들을 막 주면 안되고. 기존에 자리 잡고. 그쵸. 건강한 애들. 그런 애들. 의외로 우리가 가을 막 너무 신나잖아요. 의외로 짧아. 조금만 지나면 물이 안 마르는 때가 금방 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밤 기온이 어떤 때 보면 시원하고 이게 아니라 쌀쌀해.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완전히. 거기 화천 가는데 거기에 내가 며칠 전에 봄이 있어서 갔었거든. 그때가 약간 늦은 오후 그 정도였는데 거기 몇 도였는지 알아? 12도. 12도? 상 꼭대기인데 12도. 그치 그치. 그리고 화천은 더 위쪽이라. 완전 춥더라. 반팔 입고 갔는데 얼어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12도면 깜짝 놀라지. 그런데 다육들이 얼마나 미치겠어. 얼마 전까지 봬야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밤에 막 온도가 막 훅훅 떨어지니까. 라인이 그래갖고 막 들어오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 9월 중순, 초중순까지는 날씨가 시원해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갑자기 변하는 거는 그거 얘네들한테 좋지 않아. 나도 그럴 거 같아. 그래 맞아요. 서서히 바뀌고. 그래서 관수를 여러분들이 하다보면 11월 중순만 넘어가면 화분이 잘 안 마르는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부지런히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육들이. 10월 한 달은 살찌우는. 살찌워야 돼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그걸 이해를 못했다. 그게 시간이 되게 많은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왠지 11월 달도 가을 같잖아. 그러니까 물텀에 그리고 또 다육이가 길어봐야 2주 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주마다 다시 물을 먹이기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처음 첫 해 두 번은. 그래도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냥 먹여야 돼. 어 얘가 통통한데 이래도 그냥 좀 먹여야 돼. 그럼 11월 아마 초중순까지는 물을 편하게 줘도 될 거예요. 세컨 끝났고. 이제 우리 사장님과 분갈이 하는데 삼두가 아주 예쁘게 앉아있습니다. 아이시그린 진짜 정말 여러분들께 군생으로 꼭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저는 얘가 작은데도 군생이다. 그럼 저는 그냥 무조건 콜. 사장님 얘 입고 된 지는 물이 얼마나 됐어요? 얘? 응. 한 달 됐나? 한 달. 요 아이시그린이. 오우. 왜? 한몸인 척 했나봐. 어떻게 볼까요? 이런. 원래 한몸 이어 섞었지. 왜구. 줄어떨어지는 줄. 이런. 우울하지. 아 웃겨. 한몸인 척 했어. 한몸인 척? 응. 원래 한몸 아니었고. 누가 이걸 일부러 합식해. 그건 아니잖아. 농장 사장님들 절대로 합식 안 하실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애기 때 그냥 입고지를 푹푹 박아놓으면은. 어응. 한몸처럼. 뿌리가 엮여져 버리면. 그건 좀 모르지. 그치. 따보자. 응. 아이스크린 보낸 것 중에. 또 이런 게. 다른 분도 받을 수도 있었겠다. 아. 이렇게. 한몸인 것 같았는데. 합식인 거. 응. 제일 큰 거. 저는. 다 쌍두야. 하나만 삼두야. 너무 좋아갖고. 막. 털었던 이 꼬지야. 크. 한몸이 아니야. 나 그런 애들도. 나 많아. 그런 게. 특히. 먼노랑. 아이시그린이랑. 아리엘. 얘는. 자연이야. 까면서 갖다. 아. 다시 또 이제. 한몸인 양. 심어줘야죠. 한몸인 척. 응. 심어줘야죠. 요. 아이시그린은. 요거는. 얘가. 엘레강스랑. 라우유 규부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가 만든. 아마. 거의 초창기에 개발한 건데. 진짜. 메가히트를 쳤던. 다육이죠. 지금도. 해외 수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 아이시그린. 근데. 요새 아이시그린이. 가격대가 진짜. 너무. 괜찮게 나와요. 처음에. 했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편안하진 않았는데. 엄청. 편안해졌어. 처음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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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느낌이. 정말. 그. 뭐시게요. 바닐라비스랑 약간. 좀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 바닐라비스는 정야랑 라울 교배 중이에요. 바닐라비스가? 네. 정야랑 라울 교배 중. 그래서 긴 거는 라울. 새끼 밑에 보글보글 달아주는 것도 라울인데 진상. 근데 사실은 정야도 그렇고 라울도 그렇고 사장님 그렇게 진상은 아니잖아. 근데 걔는 어째 이렇게 어디서. 정야는 웃자람 같은 게 너무 조금 심하니까 걔를 진상이라고 하는 거지. 바닐라비스같이 그렇게 막. 따글따글 굳혀놓으면 걔는 얼마나 예쁜데. 근데 어쨌건. 정야 요즘 못 봐. 아 없어. 정야 진짜 보기 힘들어. 우리 집에도 정야가 몇 개 있었거든. 그랬는데 전번에 얘네들 싹 갈아엎으면서. 어디서 없어졌어. 올라오는지. 요새 뭐. 요새 도태랑이 같은 거. 그런 애도 없어요. 도태랑이 좀 나오긴 하던데. 도태랑이 있다고? 나는 도태랑 이름 달고 나온 애는 못 봤어. 도태랑 치와와 같은 애잖아. 응. 치와와 금종자. 요런 애들이 한동안 조금 나왔고. 치와와 도태랑 모모타로가 같은 다육이에요. 근데 또 끝까지 다른 거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셔. 치와 뭐 엔시스. 치와와 린제 뭐. 네. 어. 우리 사장님. 자. 반짝반짝. 그 팔찌가 아니라. 금발찌 아니고. 지금 와치를 치아 차고 계세요. 우리 사장님. 나 이거. 운동하시라고. 운동하는 것 때문에. 다부님 때문에 필루하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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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내가 있잖아. 이. 나랑 같이 노는 사람들이 다 뚱뚱해지는 거예요. 하하하하. 진짜로. 계속. 나랑. 아니지. 근데 우리 남편 나랑 같이 사는데도 우리 남편은. 뚱뚱해지진 않아. 배는 나와도. 우리 애들. 계속 뚱뚱해지고. 제가 되게 안줘요. 생활 습관을 갖고 오는거죠. 그러니까 응. 식생활이 그랬던거야. 네네. 내가 우리 신랑한테. 지금. 나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우리 신랑 한 번도 못 봤거든. 어. 어. 바빠갖고 신랑이. 네. 그래서 명절때도 다음날 온다. 응. 명절날 못오고. 걔네.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나 밥도 못 얻어먹는거야? 하하하하.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루에. 어. 한 끼는 내가. 먹으니까. 챙겨줄게. 내가 그랬어. 그래도 식사 제안을 해야 된다는걸 다 알고 계시네. 봐봐. 아무도 그걸 왜 해. 하지마. 이런 분은 아무도 없나봐. 응. 안먹는 줄 알아. 응. 그래서 여보 나 이거 안 먹으면서 하는거 아니고. 가게에서 일하려면 나 먹어야 돼. 그래서 먹으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거다. 내가. 응. 뭐 무조건 굶고 그러는거 아니다. 나 굶으면 못산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길바닥이 쓰러져. 이제. 나보고 그런다. 몇 킬로까지 뺄건데. 이러면서. 나. 나. 당신 처음 만났을때. 야. 날라간다 날라가. 하하하하. 아예. 아서 아서 막 이래. 진짜? 아. 아. 나 웃겨. 얼마나 설레요. 또 설레고 계신거 아니야? 아우 그냥. 좀 날라가 봤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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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려? 아 그려. 우리 좀 날라 댕겨보자. 그러니까. 하하하하. 아이고. 가랑임마냥 막 물러 댕겨볼까? 하하하하. 아이고 생각만 해도 웃기네. 그러니까 전에는 다이어트 그러면. 무슨 약 같은걸 먹고. 뭐. 그랬잖아. 대체 식품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리고 뭐 굶고. 막 이랬잖아. 근데 이제 그런 다이어트는. 흠. 하하하. 체계적인 건강을 지키면서. 현명한 다이어트를 하는거지. 흠. 흠. 아예쁩니다. 얘네들이 핑크핑크 라인이 들어오면서 물이 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바람이 있다면 여기 넘쳐나게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얘 이름이 아이시 그린이라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거든. 그런데 얘가 몇 년 정도 키워서 묵어서 따글따글 해주면 야 너 아이시 그린 이름하고 딱이다. 그 생각 들을거야. 각이 또록또록 져요? 각도 져. 각도 쥐면서 뽀얀 분이 이렇게 곱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약간 거칠게 앉아있어. 나도 이제 그 모습 본 거를 상상적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키우고 했던 것들을. 그리고 색감도 울긋불긋 드는데 아주 곱게 들어. 그리고 살이 통통하게 찌면 더 이뻐. 그렇지. 얘는 무조건 통통하게 키워야 돼. 무조건 이뻐. 아 무조건 통통하게 키워야 돼? 네. 그러면 자 봐봐요. 만약에 이만한 사이즈를 받았어. 근데 내가 얘를 여기서 바로 쫄리고 싶어 굳히고 싶어 그렇게 해요. 아니면 덩시를 좀 더 키워요. 요런 애는 키워야죠. 지금 얼굴이 몇 개야. 나 요즘 키우는 거 좋아. 그러니까 이 낮은 화분에 심어놓은 게 이제 쫄리면서 목대 굵어지는 그런 식의 아이들. 이런 거 보다 하는데. 진짜 낮아요 이거. 그런데 이제 얘가 조금 이 옆에 여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얼굴은 조금 커지면서 밑에는 이제 좀 목대도 굵어지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여기다 키우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그때는 화분을 조금 더 큰 화분에 옮겨줘. 그래갖고 성장기를 완전히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키운 다음에 그때 또 쫄리게 들어가야지. 그치기 있었죠. 이게 예전에는 어떤 다육이든지 이렇게 밭 같은 데다가 막 심어놔. 그래갖고 물 주고 싶은 만큼 막 주고. 무조건 키워. 키워. 얼굴을 이따만하게 호빵처럼 키워. 그래 놓고 이제 딱 맞는 화분에다가 이제 딱 옮겨 심는 거지. 그러면 쫄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쫄리지. 쫄리면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크면 얘가 살밥 오르면서 똥똥해지면서. 사이즈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입장이 자꾸 자꾸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짧아지는 거지. 저는 솔직히 요즘에 예전에 맨야아님들이 키웠던 방식을 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금 여러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막 하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런 방식은 옛날 매니아들이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했던 분갈의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방식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얼굴 키운 다음에 붙인다고.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공감하거든요. 얘를 여기서 내가 그냥 계속 키우면 애가 계속 작아지면서. 너무 작아져. 영양분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갈이를 2년을 넘기지 말고. 1년 반에서 2년 전에 좀 해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나마 이 아이들은 물을 1년이면은 한 열 몇 번밖에 안 줘. 그렇죠. 다육은. 그러면은 영양 손실이 일반 관엽이나 이거보다는 적어. 아.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영양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 주면서 흘러내리고 없어진단 말이지. 근데 그나마 얘는 물을 자주 안 주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좀 덜한 거야. 네네네. 그런데 여기다 계속 몇 년씩 냅뒀어. 그러면 얘는 소멸해. 자꾸 적어져. 그러고 얼굴이 사라지고. 목대 같은 데 보면은 조금 썩고.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근데 이제 분갈이를 만일에 1년 정도 있다 해줘. 그러면 얘네들 영양분도 다시 주면서 또 그 안에 뭐 깍지가 있는지. 체크도 하고. 뿌리가 썩었는지 이것도 해주고. 뿌리 잘라서 새 뿌리를 받으면 또 젊어지고. 근데 지금 30년 정도 혹은 20년 차 정도 되신 다육맘들이 키우는 거랑 10년 차 조금 안 되신 분들이 키우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가 베란다에서 혹은 키핑장에서 하우스에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하고. 베란다에서 일본 다육이 키우듯이. 일본이 이제 다육이 우리보다 잘 키웠을 때. 예쁘게 쬐끄맛게 다글따글하게 색감내는. 그렇게 키우는 방식을 따라한 세대가 있어요. 그게 10년 정도. 그러니까는. 다부장님 얘기 있잖아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야. 지금도 넉넉하게 크게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얘를 무조건 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분을 엄청 적겠어. 예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미인 어떻게 키워야 잘 키워요. 이러면서 방송 찍은 거 있어요. 그러면 다 분을 작게 키우라고 해. 왜? 걔는 목대도 이만큼 올라가 있고. 또 걔가 이렇게 생긴 로제트의 빵떡이 보다. 사탕처럼 땡글땡글하게 그렇게 키우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예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막 꽃다발 같은 아이들을. 정말 박한 화분에다 심어서. 그러니까 가분술 만드는 거야. 네 네 네. 위에는 풍성하고 밑에는 날씬하고. 이런 화분에 많이 썼어요. 그리고 흙도. 지금처럼 이렇게 영양소 좋은 흙들이 나오질 않았어. 그때는. 아. 아. 그러니까 그냥 써봐야 상토고. 뭐 조금. 조금 저거 한다고 그러면. 산야초 조금 썼고. 그리고 이제 펄라이트에. 뭐. 마사에. 이렇게 해서 썼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이. 마사도 씻어서 쓰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어. 그래 그래. 황토물 줄줄줄줄 나오는 거. 그렇게도 심어봤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물 줄줄줄 나오는 게. 응. 나오는 곳에서 그치지 않아. 밑에 다 가라앉혀. 떡지잖아요. 콘크리트 같이. 나중에 그. 빼보면. 깔 망에 있잖아. 아 그래. 그게. 시멘트 같은. 나 경험해 봤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파는 데도 많이 있었어. 근데 이제 조금씩 깨어가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면 발전도 하잖아. 뭐 생각도 하고. 궁리도 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씻은 마사. 응. 그거를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업체 파는 업체에서도. 씻은 마사를 세척해서. 더 많이. 팔고. 이게 값을 약간 차별을 두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씻은 마사. 안 씻은 마사. 찾기가 더 어려워. 찾기 어렵지. 맞아. 오히려 안 씻은 마사가 더 좋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쵸. 그렇지. 이번 시간에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다육이. 다육이 지금. 어서 오세요. 화분을. 여기다 이렇게 낮은 분에 심었는데. 분갈이 2년마다 한 번씩 하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1년에 한 번 해줘야 돼. 1년에 한 번. 얘는 낮은 감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여분도 있어서. 여분해서 덩치가 좀 커지라고. 이런 화분에 심은 건데.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하면. 얘는 언제 예뻐져요. 언제 굳어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고 할 때. 아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론 1년에 한 번. 우리가 2년에 한 번 하는데. 다육은 1년에 관수를 12번 정도 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토가 보통 3개월에 영양분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애들은 진짜. 종자 넣어가지고. 계속 물 줘서. 막 키워내는. 야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정도 상토를 써서. 키워도. 1년. 2년 정도 해도. 영양분이 막. 엄청 부족하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1년 단위 분갈이를 했을 때. 얘네들이. 분갈이 하는데. 의의가 있다기보다. 안에. 뿌리가 건강한지. 진짜. 목게가 건강한지. 일석삼조.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다육들 케어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정기적인 분갈이. 어. 이제 이거 키우다 보면. 어. 얘는 언제.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게. 생각이 들잖아. 아. 네네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분갈이 해줘야 되는. 아이들은. 꼭. 성장기에 해주길 추천. 봄 아니면 가을. 봄 아니면 가을. 네. 어때. 지금. 성장기잖아. 그러면 분갈이 해줬어. 그럼. 겨울 여름에 해주면은. 이게 한 달은 갈 거야. 네. 그런데. 얘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아마 지가. 활동을 할 거지. 그러니까. 빨리. 어. 안에서 붙여. 빨리 안에서 이제. 활착이 되고. 그러고서 이제 겨울 보내는 거고. 또 봄에 그렇게 해서 여름 나고. 그러니까. 어. 내가 분갈이를. 좀 예쁜 화분에. 딱 맞게 해서. 얘를 그냥 그렇게 키우고 싶어. 근데 그런 애는. 1년 2년 넘어가면은. 안 된단 말이지. 그럼 그런 애를 1년에 한번씩. 분갈을 해줘야겠어. 그러면 계절 선택을 좀 해서 하라고. 네. 여름이나 겨울 빼고. 자. 여러분들. 자 다시요. 우리 다육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사시사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키우고 있는 묵은 애 들을. 화분갈이를 해줘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여름에 겨울에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저도 그거는 100% 동감해요. 게다가 묵은 애기들은요. 새 뿔이 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왜 봄 끝자락. 가을 끝자락. 됐는데.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됐어. 해줘야 해. 네. 나도 안 해. 그 다음 시즌 넘길거야. 그렇다면. 그런 아이를. 차라리. 끝자락 해주지 말고. 이 영업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얘네들 컨트롤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정된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어. 겨울이든 여름이든. 한해에 넘기세요. 그냥. 감기 좋네요. 어. 마음에 좀 그러면. 영양제 뿌려줘. 백빙 이런거 먹이면 돼. 요즘. 그 뭐야. 다육경에 그 영양제도 나오잖아. 그거 한 번씩 뿌려줘. 그래. 그러고 견디고 견뎌. 그래서. 봄에 해주시고. 맞아요. 가을에 해주시고. 조금. 얘네들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인내를 많이 요해. 얘네들이. 인내 없으면. 뒤져. 어. 뒤져. 진짜로. 그것만 아쉬운데. 초보 다육맘들 못 견뎌. 막 분갈이 해주고 싶어서. 근데 하다보면. 다 경험해. 어. 이 밑에 이파리가 왜이러지. 얘는 왜이러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다육이 왔을 때도. 우리 집에서 1주 2주 동안은. 적응시켜야 되거든요. 그 시간은 못 견뎌요. 그리고 물 주는 것도. 못 견뎌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런건 알아. 나도 이해해. 어. 그러다보면. 내가 죽어도 안그러잖아. 죽어 이러지 않잖아. 디진다니까. 하하하하. 이게 조금. 박히실라나. 아우. 그러니까 말이야.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이시그린. 저도 아이시그린. 사장님도 아이시그린. 분갈이 하면서. 지금 가을에 우리가 준비 뭐 해야 돼요. 하면. 관수. 관수를 해서. 살 찌워야 돼요. 못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겨울 대비 해야 되거든요. 못 만들어야 되고요. 얘네들. 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매겨야 되는데. 다육통 사장님 아까. 10일 간격으로라도. 매겨가면서. 살을 좀 찌워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제가. 통풍 잘 되는. 통풍이 잘 돼야 되는.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제가. 가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경험상. 경험상. 4주가 지나고 나니까. 물줄 타이밍이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해 두 번 가을에. 물을 제대로 못 먹이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짱짱해도. 그냥 물을 조금 매길까. 이렇게. 좀 매겨가면서. 한번 키워보세요. 자. 이번 추석 연휴. 우리 단지네다육 사장님께서는. 오전. 추석 당일날. 오전만. 잠깐 문을 닫으시고. 오후부터 정상영업 하시고요. 추석 연휴 내내. 네. 정상영업 하니깐요. 여러분들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사장님 매장에 놀러오셔서. 다행히 구경하시고. 쇼핑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상 국화부는. 지금 샘플 나왔고요. 좀 더 있어야 돼요.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요. 자. 신상 나오면. 금방 소개해 드릴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 해피 추석 되세요. 엄청 해피하고. 해피한 추석 보내고 올게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